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포조 5008 2세대 1.5 블루 HDI GT 라인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48,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에요. 이 차량 소유자 변경 이력 보시면 있겠지만 사실은 범인 차량에서 개인 소유로 변경하신 거라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고요. 전면 유리 아주 깨끗하네요. 이어서 품랩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칩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범퍼 쪽도 볼게요. 이제 전방 센서 있고 범퍼 쪽도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전방 레이더 있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77mm로 4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73mm로 뒤쪽도 45% 이상 남았네요. 후면부 보겠습니다.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 잘 되네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 굉장히 넓고요. 2열 접어주시면 더 넓게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멸 시트 있어서요. 세워주시면 많은 인원 탑승 가능하겠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네요. 옆면 볼게요. 도어 쪽 쭉 보시면 깨끗한 상태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네, 휠 컨디션 4쪽 다 너무 좋네요. 컨티넨탈 타이어로 4쪽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로 이동할게요. 탑승에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48,02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드 시프트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뒷편에 크루즈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선루프 보시면 네,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네요. 내려와서 살펴볼게요. 블랙박스 있고요. 2심 룸미러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네요. 또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주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합니다. 안쪽에 USB 시각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버튼 시동에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네요. 전자식 바퀴 있고 스포츠 모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관련 하이테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로 이동할게요. 이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열 공간 굉장히 넓고요. 시트 컨디션도 한번 보실게요. 쭉 살펴보시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바닥 쪽에 코일매트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주시면은 선반 양쪽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문쪽에는 또 커튼이 있어서 햇빛 차단도 너무 좋겠네요. 펀루프도 역시나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딱 적정량이 있고요.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울이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후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뒷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보시면 서스펜션 부식 없고 지금 부싱드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부싱드 상태도 좋습니다. 앞쪽 이동할게요. 지금 떨어지는 건 무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언더커브로 가려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능 전공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셔도 깨끗하네요.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부싱드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장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조 5008 2세대 1.5 블루 HDI GT라인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신차급 컨디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